강릉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가 현 강릉시장인 무소속 김한근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며 지지율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장 후보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차기 강릉시장으로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질문한 결과 국민의힘 김홍규 35%, 무소속 김한근 27.4%로 7.6%포인트의 격차를 보여 오차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이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25.6%, 정의당 임명희 후보가 3.7%의 지지율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릉시장 후보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후보의 능력과 경험이라는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기준으로는 정책과 공약 18.6%, 소속 정당 16.4%, 도덕성과 청렴성 15.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강릉 시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호감을 갖고 있는 정당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52.7%, 더불어민주당 31.5%로 21.2%포인트의 차이를 보였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응답률은 3.6%로 나왔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잘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7%, 잘 못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36.1%로 나와 20.9%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강원도의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63.3%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2.4%로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4.6%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 영향을 못 미친다고 답한 비율은 19.7%로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 강원영동 등 강원권 MBC 3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했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용희입니다.